이거 딱 발표했을 때 와! 혜자다! 게임 드로이드 줄 알았거든 아 게임이 없다 그랬지 디아블로4가 드디어 내년 6월을 앞두고 한 발 빠르게 예약 구매를 시작했다라고 한번 정보를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일반판이 거의 10만원에 육박하면서 게임 가격 문쟁에 한번 또 불붙었었죠 그렇죠 일반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게임만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9만원대의 가격을 가지고 가면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분위기의 가운데 오프라인 패키지 애매해서 또 다른 불판이 열렸죠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오프라인 한정판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소식이 들어있었거든요 블리자드 한정판은 메인 주인공은 언제나 박스였습니다 맞아요 박스가 진짜 예쁘거든요 그렇죠 내용물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 특히 디아블로3 박스가 진짜 예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박스 이번에도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 막 기믹들이 있는데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가격이 무려 96.66달러 하나로는 12만 6천 8백원 12만 6천 8백원 따지고 보면 게임 가격이네 사실 이거 딱 발표했을 때 와 혜자다 게임 도입을 줄 알았거든 아 게임이 없다 그랬지 그 일반판이 9만원대인데 그러니까 12만원이면 야 역시 블리자드 3만원 더해가지고 쌈 따봉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느낌이었는데 근데 밑에 써있어요 게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래서 만약에 게임을 산다 네 그럼 약 22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20만원이 넘어가면 보통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피규어가 맞아요 네 그렇죠 20만원 커트라인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디아블로 그러니까 블리자드사에서 나오는 이런 한정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피규어가 들어있기도 한데 피규어 대신해서 넣어주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창조의 양초 같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쓸데없는 쓰레기 쓸데없다고 해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주기는 해 게임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20만원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피규어가 아니고 양초가 들어가 있다? 아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게 약간 선 넘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대다수거든요 그렇죠 일단 22만원이라는 가격도 게임을 섞었을 때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가장 큰 거는 애초에 그거를 합쳐서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즌패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아 맞아 이번에 게임 자체 구매 외에 내부에 게임패스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시즌패스가 거의 3개월 단위로 흘러간다 그랬고 시즌패스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하지 않으면 분명 꼬을 거란 말이죠 그치 그게 중요해 이게 온라인 게임이잖아요 꼬을 거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진짜 꼬을 거야 분명히 남들 막 이렇게 막 코스튬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나만 기본 복장하고 막 다닐 거라고 그리고 뭔가 이런 패스를 구매하게 되면은 분명히 게임 자체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가격을 생각하면 거의 25만원 돈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아블로4 한정 소장판 박스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당연히 게임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당연하죠 차라리 앞에다가 굿즈 세트라고 써놓든가 이렇게 써놨으면 사람들끼리에서도 막 혼동이 별로 없었을 텐데 아니면 차라리 22만원짜리 풀세트까지 같이 발배하든가 그러니까 게임을 넣어놓고 게임 포함된 걸 별도로 같이 팔든가 했으면은 차라리 옵셔널하게 게임을 별도로 구매하고 나중에 내가 플레이를 해봤는데 괜찮아 그러면 차라리 이 세트를 따로 사겠다 이런 식의 마케팅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최근에 이거랑 비슷하게 논란이 됐던 한정판이 갓 오브 라그나로크에요 갓 오브 라그나로크? 그나마 다른 거는 갓 오브 라그나로크는 코드를 넣어줬죠 그리고 게임 줬잖아 게임 줬잖아 근데 실물 CD 안 줬다가 그 날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심지어 코드도 안 줘 코드도 안 줘 아니 못해도 안 됐으면 시즌 패스 코드라도 주든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판매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혼란을 굳이 발생시키지 않아도 됐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초보적인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사태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디아블로 프랜차이즈의 몰락의 전조가 아닌가 물론 이렇게 얘기했다가 게임 잘 나오면 다 성공하는 거지 뭐 그렇죠 일단은 근데 그게 지금 희망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작이었던 인모탈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좀 덜고 있고 또 부정적인 여론들이 더 많아지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품에 대한 혼란까지 가중이 되면서 또 가격에 대한 논란까지 오면서 좀 부정적인 견해가 한층 더 불이 붙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6월 달에 발매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오랜 기간 반년 남았어요 아직도 사실 이것도 확정도 아니에요 사실 미룰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렇기는 하죠 또 뭐 연내 발매해서 12월 31일에 또 튀어나오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내년 이맘때쯤 저희가 드디어 발매합니다 이렇게 방송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6월 달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년이 남았기 때문에 아 일단 게임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반년 남은 게임이 벌써 또 이렇게 또 왈가왈부 되는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심지어 반년 남았는데 지금 한정판 구성품으로 왈가왈부하고 그러니깐 5 4 5 5 5 5 6 7 7 8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